양도소득세 종합 현행 국세 13개 중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가장 핵심 조세를 한번 하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좀 일반론을 좀 깔아야 하거든요 왜 소득세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303페이지 소득세 한번 개설부터 봐보죠 소득세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를 공부하지만 소득세라는 세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접한 더러운 세금이 있죠 그러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를 소득세라고 하겠다 당연히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를 소득세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소득세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소득세 법률상 요건이 부정하는 과세 요건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러면 소득세 부과는 법률상 요건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일을 한번 봐보자 이럴 때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의 과세는 국세이니까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개인이 되겠다 그런데 의제개인도 있습니다 의제개인 개인으로 보는 간주하는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제개인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정중재단 등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의제개인으로 두는 겁니다 그럴 때 관심은 개인인데 개인은 개인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그 이유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에 있어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 납세의무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한이냐 제한의 이런 구분도 하겠지만 의무의 제한이 있고 차이가 심하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이 딱 영어로 정의가 됐지만 거주자,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겠다 뭐 다른 판정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입니다 6개월 아닙니다 자 183일 이상 거서 머물러 있는 자를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므로 거주, 비거주자의 판정은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할지라도 비거주자가 될 수가 있고 애국인이나 할지라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과 무관한데 이런 무제한과 제한의 납세의무의 차이점은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벌었냐, 국에서 벌었냐, 국내에서 벌었냐, 국에서 벌었냐 그럴 때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었든, 국에서 벌었든 모두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소득만 의무가 있고 국외소득은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많이도 말고 조금 이해 그 이해가 뭐냐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도 없고 180년 이상, 6개월 이상 머물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국내에 안 산단다 그 말이야 애국인이서 애국에 살던 대한민국 국적까지는 미국, 일본에 산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비거주자가 미국, 일본에 살면서 그 나라에서 먹고 살아야 할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득을 어떻게 국내에서 과세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납세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미국에서는 세금 부과하겠죠 지금 국내에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냐 없냐 이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에 발생한 소득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제한납세로 구분되는 게 납세의무자인데 우리가 관심되는 양도 소득이든 소득세도 역시 같은 패턴이니까 구분해서 거주, 비거주 구분을 좀 하셔야겠죠 그럼 의무자에 대해서 대상, 소득세, 대상은 당연히 소득세니까 대상소득이 되겠다 그래서 이 대상소득이 되는데 이 소득, 소득이 구분이 되더라 소득이 구분이 되죠 소득세, 대상소득은 크게 세 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종합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소득, 양도소득으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관심을 두게 되는 양도소득이 이제 보이네요 그럴 때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대별이 되는데 이런 소득세, 과세체계,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 과세체 어떻게 되었냐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여러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소득이 종합소득이 돼서 종합소득, 종합과세 그러면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 분류, 그래서 이 분류,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죠 그래서 세금을 좀 부과하는 세액을 경감하기 위해서 세액을 중과하기 위해서 분류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분류는 분류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했으니까 합산하지를 않습니다 종합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의미가 있는데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종합과세냐 분류과세냐 또한 분리, 분류과세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등으로서 세액을 빨리 결정해서 끝내버리는 게 과세체계가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원천징수 이런 경우들이 분류과세체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류과세로 구분되는 게 소득세, 과세체계가 되는데 이런 과세체계, 종합소득, 종합소득, 퇴직, 관심이 없고요 양도소득은 따로 정리할 테니까 종합소득의 범죽 어떻게 되냐 종합소득하면 6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은 6소득에 대해서 열고지 열고지 방식에 따라 열고가 돼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으로 일명 육공주로 구분이 됩니다 육공주로 그래서 세 번째 국산화된 사업소득이 우리 출제 범위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종합소득이 출제된 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우리가 좀 식심을 둬야 됩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이자 배당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 종합소득 보험주가 되는데 이런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또 자 다른 수가 합산한 의미가 있죠 종합적이니까 그래서 특히나 종합소득하고 양도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한 소득이 어디서 발생이 되냐 그래서 소득의 발생에 근원이 있는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을 근간으로 합니다 소득의 근원에서 부과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지만 양도소득세는 순 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소득이 소득원천설은 아니다 특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순자산 증가설인데 순자산은 자본 캐피탈이다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부과하는 개념으로 자본 이득 이득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순자산 증가설도 바탕을 좀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의 범주 양도소득에 대한 우리 굴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득이 구분이 돼서 세계기초가 된 과세표준은 대상소득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소득공제에 말한 이유는 세일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 자 이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는 세일을 곱하기 전에 빼기 위해서 세액공제는 세일을 곱해서 빼기 때문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다르지만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셔야겠죠 자 그래서 과세표준은 대상소득에서 소득공제 그래서 우리가 1월달 연말정산을 한다거나 5월달에 소득신고를 할 때 이런 소득공제 등을 바뀌려고 증빙 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은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지는 세일 종합소득세 소득세 세일은 6단계 단계 초가 노진세일 구조로 되어 있죠 세일 구조 자 그래서 6에서 40%까지 6단계 초가 노진세일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는 2017년도 개정 내용이죠 그래서 왜 종합소득세일에 대한 개정이 중요하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초가 노진세일은 소득세 종합소득세일의 노진세라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유용성을 두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일의 초가 노진세일은 소득세 종합소득세일은 종합소득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단계 초가 노진세일으로서 6에서 40%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소득세 소득세 지금 일반 논의에서 과세 6분한 거 한번 확인해 봤죠 또한 소득세라는 세금은 기간과 수제 기간 그래서 과세 기간을 고려하는 게 소득세인데 과세 기간이란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과세 표준인데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내 기간을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론에서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했죠 자료를 틀어봤죠 그래서 과세 기간 한번 정리가 필요하죠 물론 과세 기간 중에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했다면 사망한 경우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출국한 날 사망한 날까지 따지지만 경우에 따라 기중에 신규로 사업을 한다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데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간과세 국세라는 것 하면 연두에 투시하여서 가장 핵심이 양도 소득을 지금 정리하려고 소득세 한번 바탕을 깔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양도 소득세 보도록 합시다 307페이지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 이 양도 소득세는 줄임말입니다 줄임말로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를 줄여서 양도 소득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양도 소득세는 양도 소득세니까 소득을 우리가 구분할 때 종합소득 대지 양수로 소득세 소득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 소득세는 소득세를 지금 양도 소득세라고 하니까 하나의 단일적인 세금 이름이 아니다 그 말 소득세인데 양도 소득세를 양도 소득세 우리가 보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도 소득세 어떤 세금이냐 개념 정의가 필요하겠다 개념 양도 소득세는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개인 개인이 부동산 등을 자 개인이 열거된 열거된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을 일시적 비반복적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양도 양도 함으로 발생한 양도 소득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를 양도 소득세라고 하겠다 소득세법상 개인 개인이 열거된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을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양도 양도 함으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를 양도 소득세라고 하겠다 자 따라서 양도 소득세는 왜 소득세법을 따지었냐 소득세인데 국세는 하나의 세목의 하나의 법률로 되어 있는 일세목 일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개별 개별 세법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세는 양도 소득세는 소득세니까 소득세법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당연히 해서 시험도 그래요 양도 소득세를 물어볼 때 법률은 소득세법상 그러지 양도 소득세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소득세법상 개인 당연히 소득세니까 이 개인이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되겠다 의무자 의무자가 개인이 되겠죠 만약에 법인세법상 법인이 부동산 양손소득이 되는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열거된 열거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등이 정리하시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과세 대상에 부동산이 있어서 신경 쓰지만 열거에 따른 열거지 그 법에 대상이 열거가 돼 있다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대상의 그 대상에 부동산이 있어서 관심을 둔다 그래서 열거지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소류는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분류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세로서 순자산 증가설까지 초점을 두자 분류과세 순자산 그래서 이미 정리했던 대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자본이득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패턴 그런데 양도소득은 일시적 비반복적입니다 일시와 비반복적인데 일시에 일시에 상반된 개념은 계속이죠 계속 비반복하면 반복이 되겠죠 반복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은 비즈니스 사업성으로 부동산 등을 계속 반복으로 파는 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을 띠 소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하여서 이따금씩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사업성을 띠 소득이라는 종합소득 보험료로서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로 비반복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러면서 팔아야 됩니다 양도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위세 행위세에 닿으면서 유통세 당이 되겠다 유통세 그래서 행위세 유통세 당이 되면서 소득세니까 인적 공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세로 분류가 되어지죠 인세 그런데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 소득이 뭐냐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양도차익하면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는데 양도차익의 산식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로서 차익서핀을 빼는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국세로서 이 과세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한 국세입니다 뭐 신고 납세 제도니까 그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미리 신고하는 예정하고 확정신고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 특히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기를 이 때문에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이런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한 과세는 국세로서 보통세 소득세니까 직접세 해당이 되겠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 물납 제도하고 분할 납부 분할 납부 분할 납부에서 역시 물납 제도는 2016년도에 폐지 하지만 분할 납부는 가능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제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하죠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적용으로도 구분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은 개념적인 점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대상을 팔아야 되는데 자 교재 자 300 300 자 7페이지 8페이지에 양도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있죠 그 용어도 한번 자 정리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자 개정한 내용들이니까 신설된 거니까 이미 있던 것을 정리까지 없던 용어까지 같이 정리해놓은 내용이니까 시험적 유용성에 있어서 이런 용어는 그 내용의 단원들이 나왔을 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용어 자체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봐주시고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봐보자 309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화면은 대상 소득이라고 한다 소득세니까 이 대상 소득이 열거주 열거주에 따라서 구분열거가 돼 있는데 그 열거주에 따라서 구분열거가 된 소득을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한다 범위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양도소득의 범위나 같은 의미에요 그 과세 대상을 소득세법에서 열거주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범위로 열거가 돼 있다 그런데 그 열거 범위열거를 해놨는데 공부할 때 구분 구분열거가 돼 있다 구분열거가 돼 있는데 구분이 저는 강조려고 구분을 강조하려고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론이 발생한 소득 1번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론이 발생한 소득이 2번 3번 주식도는 출자 지분 양도론이 발생한 소득 3번 기타자산 양도론이 소득이 3번 5번은 파생 상품 거래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파생상품 행위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2016년도 신설된 대상 16년도 그래서 1번 하면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토지 건물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2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식 등이 3번 기타 자산이 4번 파생상품 거래 행위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 대상소득은 양도소에 마무리할 때까지 끌고 다니니까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토지 또는 건물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5번 파생상품 그러면 그 대상소득의 보험이 어떻게 될까 그 보험이 이제 토지 건물 그러면 토지라 하면 토지라 하면 공간법 공간정보의 구춤 및 관리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지목을 토지라 하겠다 그래서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야 할 지목을 말하니까 28개 지목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토지 의미가 되겠다 사실상 토지가 대상 범위가 되겠다 토지에 대한 범위가 사실상 토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공간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지목을 말하니까 그럼 이제 건물 건물 하면 당연히 건물 건물로서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구축물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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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로서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시설물 포함해서 대상 범위가 되겠다 토지나 건물은 이렇게 힘들지 않죠 그래서 토지란 범위 건물의 범위 그럼 이제 부동산의 관한 권리 부동산의 관한 권리 양도인데 부동산의 관한 권리는 저는요 반드시 둘로 구분하셔야 된다 둘로 그래서 부동산의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를 발생한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를 인한이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범위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구분하는데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혹이 없는데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된 그랬죠 열고지 방식에 따라서 등기는 열고를 해놨으니까 미등기된 부동산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로서 양도세 부과한다면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 중에 막내인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도소득세 대상 소득 범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는 범위가 아니죠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은 혹이 없다는 것은 등기 여부 등기 여부에 무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은 영익물권이니까 지역권 지역권도 영익물권인데 지역권은 열관되죠 당연히 열관될 수가 없는데 따라서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죠 지역권 그래서 이 지역권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양도 범위가 되기 때문에 대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 혼절하지 말 것 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인데 건물이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분양권이 대표이죠 분양권 이 분양권은 아파트 또는 상가 분양권이 있겠죠 분양권이 대표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죠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 사업동원에 대한 조합은 입주로 선정된 지위 조합은 입주권 조합은 입주권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과 조합 입주권도 대상되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세 양도할 권리 주택청약예금증서 공유수매립 허가권 비주자 대토권 등 다양합니다 그럴 때 이런 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분양권 분양권하고 입주권은요 필수로 해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상소득의 범위로서 구분 그래서 다시 하면서 부동산의 2번 관한 권리는 지상권 등의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자 다음에 주식 주식 등에 있어서 대상소득이 있는데 주식 등에 대한 대상소득은 주권상장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고 주권 비상장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겠다 그래서 주권상장 법인과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그러면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대상소득이 된다는 것 그래서 문제는 뭐냐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은 주식은 뭘 따지냐면 유가증권 시장 즉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따진다 그래서 이 시장을 따져서 시장에 의하냐 의하지 않냐 따라 구분하는데 이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통해서 파냐 그렇지 않냐 지금 주권상장 법인을 따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있겠다 주주 대주주 소액주주가 있는데 주주가 있겠다 당연히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주주가 되겠죠 그랬을 때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유가증권 시장을 위해서 거래할 때는 대주주 주식량도만 대상 소액주주는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시간의 장애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가 대상소득이 되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뭐냐면 우리 소액투자자들 개미군단들 소액투자자들이 주가 좀 올랐다고 해서 너네서 던져서 팔죠 그랬을 때 좀 챙겨도 양도 소득세 범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왜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 시장이냐 커스탁이냐 코넥스냐 구분들 해가지만 지금 문제없이 대상은 그냥 유가증권 시장금위에서 뭐 커스탁이라든가 코넥스까지 가지 말고 기본은 그래서 대주주 범위는 소유 지분 지분 비율이 1% 이상 1% 이상 주주가 대주주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시가총액 25억 25억 이상 주주를 대주주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분율하고 시가총액은 원싱 언어도 별개입니다 동시 동시충족 동시충족 아닙니다 그래서 1% 이상 주주도 대주주 25억 이상 주주로 대주주로 이렇게 구분해서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주주니까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이 나오면 시장을 통해서 파는 그렇지 않느냐 꼭 구분하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등에 대한 법인을 받고 4번에 기타 자산 가보죠 기타 자산 원래 기타란 말은 나머지 의미를 갖죠 그래서 5번이 파생이 2010년 신설이 됐으니까 4번 저는 기타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의 보험일을 한번 보자 그럴 때 기타 자산 하면 4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용 거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양도하는 영어권이 있겠다 영어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문장이 길다고 그래서 앞에 사업용 고상 딱 없애버리고 영어권만 쓰면 절대로 안됩니다 영어권의 단독 양도는 그 자체로서 부과하지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팔아야 됩니다 영어권만 떼내서 팔면은 자 종합소득 범위에 기타 소득으로 부과하지 양도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영어권이 대상 소득이 되려면 사고를 찾는다 사고친 영어권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용해용권 이용권이라든가 해용권 이용해용권은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베트산 권리로서 골프 해용권 등이 대표적인데 골프 해용권 해용권 등이 있겠다 그런데 이용해 골프 해용권 등은 일반해용권 주주해용권이 있는데 양도식의 범위는 일반주주 주주해용권 모두 주주해용권이란 권리가 내포된 주식을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특정 시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내포된 주식에 대해서도 대상 소득이 돼서 일반해용권 주주해용권 다 대상 소득이 되는데 기타는 범위에 있어서 세 번째는 과점주주 과점주주 법인의 주식하고 네 번째 특수업종 특수업종의 우리 법인의 주식의 양도가 대상이 되겠어서 과점주주의 법인주식 특수업종의 법인주식 그래서 당연히 주식양도인데 네 세 번째 주식 등이 따로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기타 자산의 범위에 따른 특수업종 대입 과점은 그 요건이 충족된 법인주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점주주 그다음에 특수업종 하니까 과점주주 하면은 주주 이든 등을 포함한 백분의 오십 이상주를 과점주는다 백분의 오십 이상입니다 이상주 지방세 기본법상 과점 아닙니다 그다음에 특수업종 하면은 골프장업등 골프장업등의 부동산업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형의 부동산업종들 특수업종이라 하겠다 이런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과점주에 대한 대선은 그 법인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주 자산 중에서 부동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으로서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자산의 부동산의 80% 이상의 법인을 특수업종의 법인으로서 양도 파는 장도가 과점주 된 법인의 주식은 소급하여 3년 3년 내에 절반 이상 50% 이상 양도할 경우에 대상 소득이 되는데 특수업종에 대해서는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된다 자 그래서 과점주주나 특수업종에 대해서 2017년 개정 내용인데 내용 자체가 법령으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법률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과 안한 대상이 아니라 부과하고 있었지만 우리 시험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어요 왜 법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이용성이 있으니까 과점주주에 대해서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특수업종은 골프장업종의 부동산업종으로서 과점에 대한 그 부동산 비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과점은 특수업종은 80% 이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비율이 과점은 3년 내 소급에서 절반 이상 해야 되지만 특수업종에 대한 법인의 주식은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파생상품 권위나 행위론이 발생한 소득은 우리가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옵션 등을 파생상품의 범위로서 이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코스피 200 선물 200 옵션 등을 파생상품의 과생 범위라고 하는데 시험적으로 작년에 신설이 됐지만 파생상품 권위나 행위론이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양도 소득의 범위도 제가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죠 1번 토지 또는 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 이렇게 정리 투시 하겠죠 이번에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는 양도 정의 개념 형태 등을 통해서도 보고 시기 등을 한번 따져봐야겠죠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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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